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도 엄지의 제왕 소품을 달고 나왔습니다 엄지의 제왕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큰 눈이 과연 예쁜가라는 동영상에서 두 눈은 정신인데 눈이 크면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는 것은 정신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눈이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정신을 남한테 자기의 마음을 남한테 많이 드러내지 않는 마음을 많이 드러나는 사람은 좀 화를 잘 내는 사람이겠고 눈이 깊어서 정신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침착하고 침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눈이 깊으면 제임스 딘처럼 굉장히 우울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입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입으로 무엇을 많이 한다는 관상이 되겠습니다 입으로 뭐를 많이 하겠습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은 정신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 하고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게 되겠고 여자가 눈이 크다는 것은 마음의 창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빼앗아 보세요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큰 눈에 여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이 돌출립이어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것은 입이 활동을 많이 한다는 관상이 되겠습니다 입이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위의 사람 중에서 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많이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출입관상은 행동보다는 좀 말이 앞서는 관상이기 때문에 남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관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돌출립 취화고 관상 성형에서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이 입이 좀 튀어나온 이유가 중간 안면부가 납작해서 상대적으로 입이 튀어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흑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 안면부가 함몰되지 않았음에도 귀에서부터 치조골까지의 길이가 길어서 돌출립이 된 경우이고 동양인의 경우는 귀 구멍에서부터 코 옆 꺼짐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귀에서 입까지의 거리가 길게 보여서 돌출립이 된 케이스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노란선 즉 코 옆 꺼짐과 파란선은 무턱으로 인해 돌출립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코 옆 꺼짐이 있게 되면 팔자주름이 젊은 나이에서도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돌출립 팔자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돌출립 무턱 지방이식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서 파란 화살표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빨간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무턱 성형에서 무턱 보형물의 턱 끝 모양과 무턱필러 무턱필러라는 것은 육질의 물컹한 물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육질 무턱필러를 맞았을 때 턱의 모양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턱 끝뼈를 수술해서 앞으로 내는 방법하고 보형물의 물성은 딱딱한 부분이기 때문에 골질의 관상이고 무턱 주사 즉 무턱필러나 무턱 지방이식은 좀 살이 물컹물컹한 육질의 성분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모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형에 대한 자세한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코필러로 콧대 성형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무턱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턱 수술 아니하고 무턱필러로 교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하십니다만 코필러의 경우에 있어서도 코필러를 많이 맞다보면 코가 필러가 이렇게 모래성처럼 이렇게 퍼지듯이 턱필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엣지가 아주 반듯한 엣지가 살지 않고 좀 물컹한 느낌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여성은 사각턱이 있으면서 턱 라인의 엣지가 확실합니다 이러한 사각턱은 분명히 사각인데도 불구하고 V라인으로 느껴지게 되겠습니다 반면 이분의 경우 작은 턱이긴 합니다만 턱 라인이 앞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턱 끝에서 뭔가 뭉퉁해지는 육질로 인해 이 V라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턱이 작은 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엣지 라인이 잘 살아주면 예쁜 턱이 되므로 이 턱 라인의 엣지를 잘 살려서 만들어줘야 V라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러한 분의 경우는 입술에서 아랫입술에서 턱 끝까지의 길이가 긴 무턱입니다 이런 무턱을 긴 무턱이라고 하는데 이를 턱필러나 턱 지방의식을 잘못하게 된다면 턱이 더 이렇게 길어져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형상이 나타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긴 무턱을 엣지 있게 살려서 더 짧아 보이는 무턱 지방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의식이 물컹물컹한 지방조직을 이용해서 엣지를 살리는 엣지 지방의식인데요 이렇게 라인이 잘 나와서 앞으로 도톰하게 올라올 경우에는 돌출립이 한결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돌출립 교정에서 치아 돌출의 아래쪽인 무턱 지방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돌출립의 위쪽 귀족 지방의식 고양이 수술 노블캣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위쪽과 아래쪽이 같이 올라오게 되면 입이 들어가게 되는 돌출립 교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